서울에서 열린 총영사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신영성 총영사가 앞으로는 공공외교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국가 간의 관계에서 민간 영역 의뢰의 확정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것입니다. 한식 문화를 포함한 K-Culture를 중심으로 그걸 확산하는 방법, 메스미디아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많이 논의를 했고, 신영성 총영사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경제 부분에 대한 지원 활동도 크게 강화할 방침입니다.